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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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위안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달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한국이 안 좋아지는 그런 위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여기다 위안화 특구 만들고 중국에다가는 반대로 원화 특구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위안화와 전화가 자유롭게 결의하다 보면 자본시장은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교류가 확대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굉장히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때 우리가 경험했던 IMF, 나중에 혹시 위안화로 인한 IMF가 또 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대비 채원에서 위안화 특구 아이디어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역시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외반 보유액에 대한 아쉬움들 그리고 큰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었는데 이런 위안화 특구가 과연 앞으로 중국이 좀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또 좀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민감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아주 가파르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기회를 엿보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무 중국이랑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시장 차이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가 중국에 너무 종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속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참 많이 들려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거대한 용인데 승천하는 용입니다. 그 용 등에 살짝 올라타서 우리도 좀 편하게 가보자 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러다가 자칫 먹혀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야 되는 게 중국은 기술과 자본이 현재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소개했던 라인보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약간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무인 자동차 같이 움직이는 바퀴가 있는데요. 이 라인보시이 사실은 미국에서 세그웨이라는 원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원조 회사를 따라서 만든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돈도 있고 기술도 생기니까 원조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모방했던 어떤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 사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좀 위협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중국의 자본 흐름이나 이런 모든 오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강풍 수준이라면 나중에는 태풍이 온다는 거죠. 강풍을 생각해서 풍력발전기를 돌리고 있다가 태풍이 오면 이 발전기가 망가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례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포크레인 한 대가 있을 때요. 1년에 아파트를 100채를 지을 수 있으면 포크레인 만약에 아파트 110채가 필요하면 포크레인은 몇 대를 구입하시겠어요? 2대요. 그럼 2대 구입해서 110채를 지으시겠어요? 그럼 또 아깝네요. 수지 타산이 안 맞네요. 그럼 200채를 짓겠죠. 이게 지금 중국의 인여자본, 인여생산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때도 이런 계산들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숫자 계산했다가 이 정도겠지라고 예산했다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수가 600만 명인데 절반인 300만 명이 제주도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0만 명이 그냥 오면 돈 좀 쓰고 잘 가겠지 했더니 그 300만 명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환경오염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건 예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사람이 오고 자본이 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 가지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뭐냐면 환경보전.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나 사람이 물동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자원이 보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를 단단하게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 연책인데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투자금이 한 10조 원이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5년 뒤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다 주택 분양한 거 한 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그게 경제로 돌아가거나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잡으러 무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스마트한 투자, 부동산으로 매몰되는 투자가 아니라 인재를 키우거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생 투자로 좀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게 원희룡 지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실제 사례를 통한 전략까지도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런 차이나 머니와 중국의 성장률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이 정답을 살펴보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기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글로벌 이슈 2015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규찬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발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